어머! 정말? 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중국어 주집 닥터린입니다. 이번 시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중국어 표현은요. 바로 이 문장입니다. 정말 보기만 해도 헉! 싶으시죠? 그래도 유용한 문장이니만큼 저랑 같이 중국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. 아이쿠!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! 헉! 곧 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이라던데? 라는 문장을 중국어로 이렇게 바꿔봤는데요. 听说, 헌快就要有组织调整了. 听说, 듣자 하니 뭐뭐라던데? 헌快, 이거는요 빠르다라는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라고 여러분이 해석을 해주시면 더 편해요. 자, 그 다음이 뭐냐면은就要什么什么了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 임박대입니다. 그러니까就要 하고 러 사이에 있는 이 동작이 곧 일어난다라는 건데 有, 있을 것이라는 것이 임박해오고 있는 거예요. 뭐가 있을 것이라는 건? 组, 지, 조지,调整, 조정이니까 조직 개편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조직 개편이 있을 거다라는 이 상황, 이 동작이 점점 임박해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문장입니다. 일단 첫 번째, 뭐뭐라던데? 이렇게 뭔가 들은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할 때는 听说, 를 사용해준다라는 거. 그 다음 두 번째, 어떤 동작이나 상황이 마구마구 임박해오고 있음을 나타낼 때는 就要什么什么了 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세 번째, 조직 개편이라고 해서 우리가 개편, 개편 이렇게 여러분이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바로 조정을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겨우정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, 이 겨우정이라는 단어까지 해서 이 세 가지 포인트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이제 세 번째, 어떻게 plans을 하였습니다. 속 인력운송에서